잠시 후 1분 카운팅이 시작됩니다 현장에 나와있는 한 기자입니다 현재 하이어뮤직 소속 한섭인이 모든 사람의 마음을 마구마구 빼앗아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도대체 어떤 무서운 매력을 가진 친구인지 제가 위험을 무릅쓰고 인터뷰에 있는 영상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부드럽고 파워풀한 춤과 때론 낯선 듯한 너의 모습에 조금은 어색하게 행동할지 몰라 이렇게 매력적인 목소리로 여러분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 마음을 빼앗고 있는 한섭인입니다 제 무대를 보시다 보면 여러분들도 모르게 여러분들의 마음이 저에게 빼앗겨 있을테니 한순간도 눈을 떼지 마시고 꼭 잘 지켜봐주세요 슉슉 슉슉 조심해라 나 위험하다 슉슉 슉슉 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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